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세녹스 집입니다. 세녹스의 유일한 안식처 저의 집입니다.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하세계가 나옵니다. 지하 2층 계단이 나옵니다. 안으로 들어가면 안락한 침실 공간과 주방 목욕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1층 지하 2층에는 세녹스에 비자금을 모으는 완전 한국은행 다음으로 이거는 참 비밀인데 제가 어 한국은행 다음으로 가 아니라 어 개인 금고 다 보니까 엄청 금고가 철통 보안입니다. 그렇지만 주위에 새콤한 개만 있습니다. 새콤 보이죠 자 세녹스는 오늘도 한 끼 때우고 제 나름의 유일하고 편안한 안식처에 도착하였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날씨 더운데 항상 차가운 물 드시고 냉수마찰 잘 하시고 하루하루 시원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세녹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참 하늘은 말도다